오늘의 차민포인트 자 즐겁게 게임 플레이 합시다 록스쌤 용룡이와 즐겁긴 개뿌린 갱비스트를 한다 야 초코틴틴 잡아! 초코틴틴 잡아! 대경결! 심판처럼 생겼는데 무슨 프로랩핑이던지 초코틴틴 컷에 심판이 폭주한다 용룡씨 용룡씨 팀전 팀전 고 팀전 고 팀전 고 계속 와! 계속 와! 으헤헤헤헤 오늘 김계종이 인성의 끝을 볼 수 있다 그럼 즐겁! 빠바빠빠빠ㅗㅓㅓㅓㅓㅓㅓㅓㅓㅓ 하이! 야 귀여운 척 하는거 봐! 개오 믿어! 알롸! 아 이 새끌들 귀여운척 하는거 봐 왤 벗고 왤 벗고 우리 아주 손이 너무 Crawl hoor 레이미스테리오 해 애ourt수 스타일 똑같잖아, 형제잖아 이거는 아 빨리 시작합시다 예 point 아 저 키 아이디 시작해야지 시작해야지 일꼈어 어! 어! 유저랑 하는거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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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알려줘 variables W A S D 개옛겨워. 헬로! 와 이 새끼 귀여운 척 하는 거 봐. 왜 벗고 왜 벗고. 올! 레이미스테리오 해. 야 이거. 아 에어스타일 똑같잖아. 형제잖아 이거는. 아 빨리 시작합시다. 예아. 아 저 키 알 겸 한 번. 시작해야지. 오! 오 유저랑 하는 거다. 어떻게 해 어떻게 해. 어떻게 키 알려줘 키 알려줘. W ASD. 바이바이. 캣틀린 거다. 어? 어? 허허허헤. 으허허허허우웅. 아 이거 뭐해. 야 이거 마우스로.. 마우스로 클릭하는거야? 마우스로 공격해도 되는데 아 쉬프트다. 나 줘, 나 줘. 유스 Grammy. 존들기 어떻게 하더라? 왜 이렇게 국력적이야 얘? 와 와 와 와 그렇지. 그렇지. 죽었어 너는. 너 죽었다고. 우와! 야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! 에이 아 이거 때리고 아 미안 미안 빨리 새끼 봄 꺼져 으아아아아악 야 저 분홍색 먼저 잡자 분홍색 어 저 용룡이야 저게? 아니 무슨 소리야 저게 용룡이대 용룡이야 죽여 죽여 아 빨리 죽여 죽여 아니 나 말고 나 말고 아 혼자 안 죽어 야 죽은다 아 혼자 안 죽어 아 뭐야 얘 아 용룡이 티밍하네 김계정이랑 머리카락 내롤밖에 안 남은 새끼를 이기게 해줘야 돼 김계정 왜 이렇게 야비해? 시들이 못하는 걸 가지고 오 진짜 실력이다 여기는 이게 레알 피지컬이지 용룡씨 용룡씨 팀장 팀장 보 팀장 보 팀장 보 팀장 보 오오오 살려줘 살려줘 우리 팀이잖아 평생 가는 팀은 없어 평생 가는 팀은 없다고 그렇지 김계정아 김계정아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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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탈모가 아니고 털보야 털드라고 김계정아 김계정아 민머리 김계정아 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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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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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김계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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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사가 쓰여진다 치열한 PVP 아레나 긴장감 넘치는 보스전 16개의 다양한 종족과 고유한 스킬을 가진 세 종류의 클래스까지 그 중 단연 가장 마음에 드는 챔피언은 신성기사단 백발간지 이콜라스 겸 챔피언이 당신을 기대한다 레이드 쉐도우 레전드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네 맞아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모드를 즐겨하는데요 이 게임은 스토리모드가 아주 빵빵하게 잘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빵빵한 스토리모드를 깨다보면 싸움에 자신감이 붙게 되는데 이때 유저간의 PVP를 진행하게 되면 저 털립니다 레이드의 대규모 업데이트 수많은 업데이트 중 단연 가장 규대되는 것은 둥타워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업데이트는 120층의 거대한 타워에서 무저 무렵 C 무렵 무려 12명의 끔찍한 보수를 만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비닐 챌린지도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당신이 신규 유저라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시작부터 만화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버프를 맞고 플레이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하세요 야 왜? 입금할게 레이드 짱 레이드 짱 그럼 레이드 기대되는 게임이지 않냐? 난 바바리안이 하고 싶어 오오오 바바리안 나도 기대된다 에이븐 자 즐겁게 게임 플레이 합시다 오다 딱 4명이다 실력이야 실력 아유 바로 컷 타주? 가자x3 와 여기 총 친다 와! 얘 너무 잘 치는데? 와 ific 심장 요리 와타카아! 나이스 아아아!! 이겼다 아직 안 있죠? 아직 안 있죠? 오? 야! 저기 대가리에 떨어진다고? 와우 내려가라야 와 비겼어 나이스 나 진짜 멍청하다 쌍 ㅋㅋ 아 뭐 이쁘다 이게 다 피하지? 이게 흘리기라고 이게 흘리기라고 뭐 이 자식아 오 야 야 룩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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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안한데? 놔라 놔라 야 야 좋아 개 세게 맞았어 오케이 빨리 이러잖아 날려 날려 그렇지 날려 날려 그렇지 그렇지 너 왜 이렇게 잘해 로얄넘불이다 로얄넘불 아이씨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렇지 와 얘 좀 때린다 진짜 타격가다 그렇지 야 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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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 그렇지 야 때려 때려 샘님 빨리 아 나 내 손 잡지 말고 이 뻥청한 자식아 아우 얘 왜 이래 그렇지 그렇지 오 야 놨다 놨다 그렇지 대격격 심판이 심판처럼 생겼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 심판이 다 빼려 샘으면 어떡해 아 나는 왜 안 잡혀 그게 악력이 부족해서 그런거야 야 이거 바닥 딱 봐도 열리는거 같은데 배정씨 팀? 오케이 오케이 팀 용용이 왜 자꾸 벽에다 비벼댔냐 야 용용이 잡자 용용이 잡자 뉴 야 serio 너pper 야 늙은 코난 잡았 아 왜요 야야 록스 잡았어 비 때면 록스 죽일게 야야야 내가 문 열어놓을게 빨리와 빨리와 도와줄게 도와줄게 king 난 나 나 나 머리 잡지 마라 진짜 머리잡지 말라 머리잡지 말라고 미친다고 아아아아아아아기 머리잡지 말라고 머리잡지 말라고 머리잡지 말라고 야 뭐 있는 거죠? 자자자자자 잠깐 잠깐 선 넘지마 선 넘지마 선 넘지마 안돼 빨리 타어 야 얘 페페 페페 지금 딱 떨어트릴 각이야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야야야 그렇지 너도 가라 어 안돼 안돼 야야 얘 먼저 얘 먼저 야 쌤쌤쌤쌤쌤쌤쌤쌤쌤쌤 아유 엄청한 도롱용새끼 도롱용새끼 그렇지 그렇지 빨리 잡아 뭐해 아유 늘 비벼 아 이거 왜 잡고 있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왜 잡고 있냐고 이거 이거 왜 아 꼈어 아 씨 미안한데 둘이 뭐하냐 아 손이 꼈어 얘네 아 뭐야 야 손이 꼈어 죽여버려 오른손이 남아있다고 나 전대만이야 흑이 안해 그렇지 와와와 난 넘어진 사람 공격 안해 어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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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저 팀전하고 저 컴퓨터 잡아볼래 이제? 제가 선봉대 쓸게요 그냥 가만히나 계세요 새로운 맵 아 나 오줌쌌당 뚜ük 아 도와 도우라고 니네 흔들겨 아니 니네 뭐해 도와달라고 아니 용룡이 저기 공사 뭐해 도와달라고 니네 뭐하냐 포기하면 컷 아니 목세 뭐해 도왔어 아니 나하고 잡았는데 뭔 소리야 용룡이 지금 자판기랑 마찬가지로 있어 야 내가 희생할게 희생할게 아아아아악 아니 용룡이 자판기대에다가 죽었다니까 아니 깼잖아 뭘 죽어 깼다니까 제가 깼어요 아아아악 샘은 움직이지도 않아 맞아 뭐해 나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냐고 오 야 샘이 한 놈 잡았어 근데 내가 주먹받을게 니가 다시 맡아 버리고 올게 야 용룡이 깔끔하다 야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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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까버려 다 까버려 이리 지면 이제 지면 개혁적 되는거야 이제 지켜본다 내 도롱둥새끼 이리와 야 뭐 저렇게 잘해 와 잘한다 마무리까지 야 다 살렸어 오 야야야 아직 아니야 와 어퍼컥 야 용호상박인데 할 수 있어 그렇지 밑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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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말고 오 야야야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자 여러분들 내려왔던거는 똥겜 이 universities CANEl 와우 쌩 뚜뚜뚜뚜 wast뚜뚜 성실이 숙소 reminded 꼬잉 Stories 아주 은근 어느 случай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저 Das는 소리 웃기로 했으니